장윤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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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그러고 보니 올해 영화관 한 번을 못 갔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. 장윤주는 이내 괜찮아. 리사 때문에 못 간 거 아니야. 괜찮아 라며 딸 리사에게 말을 걸었다. 이어진 인터뷰에서 장윤주는 그 순간인지 모르게 울컥했다. 리사 낳고 난 뒤 계속 집에 있으면서 남편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여보 나 이제 뭐하지? 였다라고 털어놨다. 이어 집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도 순간순간 날 투명인간처럼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.